이렇다 두루물고 한고실당도 하니 이때마참 6월이라 불같이 더운 날이 항상 가는 매인들이 정자 밑에 앉아 쉬는걸 뺀다금이가 보고서 신봉사를 도로갔다. 여보이 은감. 에이? 저 정자나움 밑에 항상 가는 봉사들이 많으니 우리 저기 가서 쉬어갔지다. 그럼 쉬어가지. 자 좀 쉬어갑시다. 예 그럽시다. 좋은 말이여. 홍성 가는 양반들이지요? 예 그러십니다. 우리가 사봉사비 이후년은 동생명이나 어르시라. 좋은 말이여. 그건 누구요? 예 나는 소마입고 가신자요. 소마입고 가사사? 예. 요하다 그러면 편안함도 안사배로. 알아맞혔소. 대금 누구요? 나요? 예. 나는 임군군이 입이 없고 내 명은 발글놈 전복자요. 대전 누구요? 아니요. 운명빛이야. 운명은 얼찌 그렇고 하자라. 대단 누구요? 내 말이여? 어. 나는 무식회에서 진서를 몰라요. 흐허허허허. 의문밖에는 모르는데 모임 여자가 쉬어선자였어. 아. 그러면 그것이 온하라고 짜어서베로. 그런가 보이세요. 어떻게 알아봐야겠소? 이때야 신봉사가 질개기를 자축하며 땡파를 자축하고 어서 가자고 합니다. 자. 우린 떠납시다. 좋은 날이여 갑시다. 많이 쉬었소. 예. 여보 영광. 어? 다른 사람은 다 멍청 가더라도 우린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 저 주말 가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우리 마누라 열려지 주말 깨끗하던가. 깨끗해요. 방문도 하나고. 방문도 하나죠. 그럼 누가 자고 가지. 여관이들아 내 여관에 저녁 한 상 사먹고 자다가 새벽 반이 땡파를 성봉산지 어떤 봉사가 달고서 달아나십니다. 신봉산 종식 뺑디기네가 늦잠자 자는 줄로 알고 뺑디기네를 자꾸 야단납니다. 아. 땡디기네. 땡디기네. 어디 갔어. 에이. 옆에 있는 사람은 잠도 잠도 깨끗하지 않다고. 땡디기네. 땡파. 아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갔는가. 아무리 부른들 달아난 땡디기네가 그림자는 있겠습니까. 지인 보고 찾아도 야단납니다. 여보 지인. 이게 누구요. 우리 마누라가 어디 들어갔지요. 아. 어제 저녁에 동부인하고 왔던 구당무고 마사 뜯어서 한 30명 아깠소. 여보 동부인게 뭐야 내 기집인데 어쩔 놈하고 동부인이야. 왜 마사 카던지. 아필은 날 보고 진작 말도 못했어. 아. 누가 할 수 있어. 아이고. 이 황간할 일이 되는 거 같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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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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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